부가세 포함해서 천만원대 중반의 가격! 캔츠님들 바닥 한번 보세요. 할인에 선물까지 더한 오픈기념 프로모션!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내리면... 오늘부터 캔박스! 기간 한정 할인과 런칭 프로모션까지! 부가세 포함해서 천만원대 합리적인 가격! 국산 제작으로 퀄리티까지 업! 포터의 변신은 무죄! 우리는 캔박스! 얘는 차박스! 보시기 전에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 꾹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캔박스의 누구? 보비입니다. 여기는 어디? 전라남도 강주 송정역에서 2분 거리! 도심 한복판에서 캠퍼와 트레일러를 만나볼 수 있는 곳! 바로 베스트 메이커 호남점에 찾아왔습니다. 이 넓은 전시장 한번 보세요. 짜잔! 가득 차있는 트레일러와 캠퍼를 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캔박스가 리뷰하려고 있는 제품! 바로... 뭐지? 이거? 우리는 캔박스! 이 녀석은 차박스! 100% 국산 제작의 가성비 제품 캠퍼! 할인에 선물까지 더한 오픈 기념 프로모션! 베스트 메이크의 야심작! 차박스 외관부터 함께 볼게요! 모든 차에 장착 가능한 카테리 올인원 파워뱅크 300암페어! 가격은 딱 290만원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무료 출장 장착까지 가능합니다. 하얀색의 바디색! 제 의상과 깔맞춤이죠! 제 머리 위에 어닝과 어닝댕까지! 어닝은 2.8m입니다. 대부분의 캠퍼의 출입문은 보시면 뒤편에 있는데요. 보세요! 차박스의 출입문은 옆에 있습니다. 캠핑 공간에서 내부로 이동할 때 동선이 정말 편하겠죠? 문 옆에는 큰 카라반 창이 있는데요. 미다지문으로 제작이 돼 있어서 더 편리하겠죠? 선반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전기 사용도 편리하고 물건도 이렇게 올려놓기 정말 편하겠죠? 선반 아래에는 USB 보트와 220V를 사용하시기 편리하게끔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후면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공간! 제 머리 위에 보이시나요? 바로...가 아니라... 이게 뭘까요? 바로 샤워 텐트입니다. 텐트를 설치하면 이 공간이 바로 샤워 공간이 되겠죠? 외부 아울렛들이 한데 모여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설명해드릴게요. 여기는 시가잭 보트! 그리고 그 옆에는 USB 보트! 220V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외부 수전, 청수, 오수, 한전 인입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시동 히터 연료통인데요. 무시동 히터 기본으로 제공되고요. 무시동 히터는 미국에서 온 VVKB 제품입니다. 캠퍼의 외부 설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특이사, 눈치 못 치셨나요? 오션뷰 이산베이 전객실이 3억대! 여기는 여수 관광지 중심에 위치한 어반스테이 스위트입니다. 국내 1위 위차 증명사 핸디즈가 운영합니다. 제 머리 위에 천장에 폴딩 되어 있습니다. 주차할 때는 낮게 내려서 지하 주차장으로 쏙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캠핑할 때는 높게 올려서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신박한 제품인데요. 신박한 실내 공간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이제 실내 공간 안에 들어왔습니다. 천만 원대 중반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제품! 정말 이 가격! 실화입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천만 원대 중반의 가격! 궁금하시죠? 가격은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자, 실내 공간! 이제 저와 함께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전자렌즈의 위치가 아래에 있습니다. 너무 아래라고요? 캠즈님들, 캠핑은 밖에서 하잖아요. 음식을 꺼내기가 쉽겠죠? 전자렌즈 옆에는 2도어 80리터 냉장고가 있습니다. 싱크대는 고무나무 재질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고무나무의 장점은 튼튼하고 밝다는 게 장점입니다. 싱크대 옆에는 거울처럼 반짝반짝한 컨트롤 패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캠즈님들, 바닥 한번 보세요. 요트 바닥 매트로 제작을 하셨습니다. 캠즈님들, 자 이제 거실 공간입니다. 클래식한 U자형의 거실 공간을 채택하셨는데요. U자형의 장점은 여러 사람들이 마주보고 편리하게 담소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죠? 의자의 하부 공간은 많은 짐들을 넣을 수 있도록 수납함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공간 다 아시죠? 올리면 테이블, 내리면 침상 공간으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캠즈님들, 정말 간단한데요. 원터치입니다. 보여드릴게요. 끝입니다. 제가 지금 누웠는데요. 여기까지는 170cm 정도의 길이이고 더 확장을 하면 2m까지 가능합니다. 혹은 150cm입니다. 침상 공간 뒤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 옆에는 TV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차박스 공간의 가장 큰 특징이죠? 이 폴딩 공간! 침상 공간은 190cm으로 여유있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가 걱정이시라고요? 내리면 외부에서는 2m 20cm! 지하주차장도 들어가는데 문제 없겠죠? 제가 솔직히 힘이 좀 약한 편인데 이게 올리고 내리고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어? 어? 정말 간단하네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차박스의 외부와 내부 같이 살펴보셨는데요. 이제 대표님 모시고 AES 가격 출고기간 프로모션까지 얘기 나눠볼게요. 아직 끝이면 안됩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캣팀님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메이커 호남점 대표 신인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 캠팍스가 호남점 베스트메이커에 처음 방문을 했는데요. 베스트메이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베스트메이커 호남점은 대전이 이제 본사로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대리점으로 이제 호남 지역 광주에 위치한 조산동 764번지에 이제 위치하였고 저희가 여기 오픈한지는 올해 초 2월에 오픈을 했고요. 네. 이번에 이제 야심차게 준비한 차박스 이제 판매하고 있습니다. 트럭 캠퍼에 대해서 되게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트럭 캠퍼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차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럭에다가 올려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거치 하실 수 있고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노지로 가셔가지고 간단한 캠핑이나 아니면 이제 농막 같은 식으로 농막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동식 주택 아니면 이동식 휴게실 같은 곳으로 아니면 사무실로도 용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는 포털을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캠핑할 때는 실어서 캠핑카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리뷰를 하면서 이 차박스를 차박스에 대한 가격을 천만 원대 중반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확한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가 이 차박스는 1680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올해 이 12월 31일까지만 100만 원 할인하여 1580만 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부가세 포함인가요? 네. 부가세 포함입니다. 그 가격도 정말 핫한데 런칭 기념으로 프로모션까지 하고 계신다면서요? 네. 지금 이제 저희 유튜브를 보고 오시는 고객님께서 10분에 한해서 샤워 텐트를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샤워 텐트 가격도 고가로 알고 있거든요? 네. 가격은 이제 한 45만 원 정도 해가지고 지금 이제 프로모션 해서 100만 원 하고 샤워 텐트까지 한 150만 원 정도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인가요? 네. 100만 원 할인은 12월 31일까지고요. 네. 그리고 유튜버를 이제 보고 이제 캔박스를 보고 오시는 분에 한해서 10분 샤워 텐트를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대표님. 네. 이 폴딩되는 공간도 좀 더 멋스럽게 변한다면서요? 네. 지금 이제 이 구두 팝업 양쪽이 팝업이 아니라 한쪽은 이제 고정돼 있고 한쪽에서만 전면 쪽에서만 올라가가지고 지금 높이보다 좀 더 높게 올라가면서 구두로 변경이 될 것입니다. 이 캠퍼의 장점은 포터에 장착을 시키는 게 장점인데 이게 모든 포터에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지금 뭐 이제 초장축이나 뭐 그런 거 더블캡 아니면 사륜구동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이 고리가 7개가 돼 있으면은 이제 장착이 되는 거고요. 제가 캠퍼를 살펴봤을 때 이렇게 위에 어닝이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무디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는 저는 처음 보거든요. 네. 저희 이번에 신제품으로 만들면서 이제 어닝을 설치하면서 이제 이 공간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동 공간이 편하게 문도 옆문으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공간도 활용이 좋고 그리고 어닝을 설치하면서 이쪽으로 비가 셀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아크릴로 싹 마감을 해가지고 그쪽으로도 물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신발도 바로 벗고 올라갔다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 포터에 실어서 움직이는 트럭 캠퍼인데요. 이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이 차박스 무게는 한 500kg 정도 나가고요. 거기에서 뭐 추가적인 옵션으로 뭐 배터리나 그런 걸 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1톤 베이스의 트럭에도 올리기에 부담이 없겠네요. 네. 뭐 중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혀 부담은 없습니다. 자 이제 실내 공간으로 이동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이제 실내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팝업 부분이 굉장히 공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게 팝업을 해가지고 이제 개방감을 높였고요.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다지면은 이게 닫으면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때도 전혀 문제없게 만들어놨고 텐트는 이 면운방 재질로 방수에도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리고 특징이 이 텐트에도 다 이렇게 창을 이렇게 곳곳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이제 이쪽하고 이쪽하고 해서 순환이 되도록 자연순환이 되도록 이렇게 곰팡이나 그런 것도 만들고 시원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상판은 고무나무로 만드셨고 그리고 이 밑에 흰색 부분은 멜라닌 가구로 만드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멜라닌 가구로 해가지고 좀 화이트하게 개통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상판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이런 뿔렁뿔렁함이 좀 방지하고 해서 이제 하판 쪽에 좀 더 보강을 해가지고 좀 넓혀서 좀 이제 뿔렁하지 않게 만들어놨습니다. 실내 공간을 살펴보면 정말 이 작은 공간에 정말 있을 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조명 큰 조명등부터 그 다음에 뭐 창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냉장고라든지 싱크대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어컨 정말 이 작은 공간 안에 인스제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이 공간부터 보시면은 이제 싱크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레인지 그 다음에 양문형 냉장고 그 다음에 좀 이번에 이제 중점을 둔 게 이게 이게 이제 에어컨이 이제 리모컨으로만 동작이 되던 건데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수동으로도 동작되게끔 이렇게 만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간접 독서등 간접등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온터치로 해서 껐다 켜졌다 해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고. 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카라반에만 있는 이 미다지문 이것도 이제 이번에 적용해봤어요. 네. 짜잔. 그래가지고 카라반에만 있는 미다지문 적용했고. 옆에는 이제 크게 큰 창으로 좀 넓게 만들어보았습니다. 정말 레이아웃이 끝내줍니다. 그리고 이 캠퍼 AS 부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AS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AS는 무상 1년이고요. 지금 광주 대리점 그 다음에 대전 본답 그리고 경기도 이렇게 세 군데에서 AS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출고 기간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출고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저희가 12월 말까지는 예약이 다 찼어요. 예약이 다 차가지고 지금 이제 계약하시는 건은 내년 1월부터 출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박스, 카박스에 대해서 여태까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이번에 출시하면서 이게 차박스 자체가 네. 획기적으로 옆문. 이제 다 보통 이제 뒷문에 있는데 옆문을 설치하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닝을 추가로 장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보시면은 내부에도 불편한 견제를 조금 더 개선해가지고 더 레이아웃을 더 전반적으로 잘 배치를 해놨습니다. 네. 이런 게 장점이고 차박스를 구입하시면은 트럭만 있으면 이제 어디서든 캠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개념의 가성비 트럭 캠퍼 카박스, 차박스 소개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캠핑의 봄이. 베스트메이커 호남점의 신인곡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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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